안녕하세요 요가선생 길이입니다 몸의 근육을 이완하고 또 수축하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보세요 온몸이 개운해지는 시간 다운독으로 시작합니다 양손 어깨 넓이 바닥 양발은 골반 넓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활짝 열어서 바닥에 밀착하듯 눌러냅니다 머리는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마시면서 양 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두 번 더 반복 마시며 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릴 때 골반 쪽으로 쭉 밀어 보세요 내쉬며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한 번 더 마시면서 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내쉬며 바닥으로 꾹 눌러내서 자세를 유지한 채 호흡 세 번 이어갑니다 자 깊은 호흡 호흡을 잘 느껴보고 들숨 짧아지지 않도록 충분히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요 손 사이로 걸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뻗어서 엄지발 뒤꿈치를 가지런히 모으고 엉덩이 들썩들썩 양 좌골뼈 바닥에 밀착한 채 허리를 바로 세워주고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만세하듯 길게 뻗어냈다가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여 손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마시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양팔 머리 위로 만세하듯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손 바닥으로 향하고 반복할게요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 위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내려갑니다 자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손의 위치 조금 더 편안한 위치부터 시작하세요 원 추우 무리하지 말고 무릎을 곧게 펴고 상체를 조금 더 펴보세요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오른무릎을 굽혀서 뒤꿈치 회음부 쪽으로 바짝 당겨주고 왼 다리는 왼쪽으로 넓게 펼쳐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자 엉덩이 들썩들썩 골반 정면에서 정렬해주고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내려갑니다 자 무리하지 마세요 척추를 펴내고 원 조금 더 앞쪽으로 가슴을 밀어내듯 추우 손을 앞으로 살짝만 더 빼볼게요 3 4 하체를 지그시 바닥에 눌러내고 척추를 조금 더 뻗어냅니다 5 상체 일으켜 세우고 자 하체 그대로 둔채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왼손 왼 다리 위에 또는 다리 안쪽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울인 채 오른손 허리를 잡아줍니다 무게를 왼쪽으로 실어내고 자세 유지한 채 호흡 이어갑니다 원 추우 뻗은 왼쪽 다리 무릎 곧게 펴내고 쓰리 오른쪽 엉덩이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꾹 눌러 내세요 상체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하체 바닥에 지그시 눌러낸 채 척추 위로 끌어올리고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기지개 펴듯 손바닥 하늘을 향합니다 자 자세 유지한 채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자 척추 하나하나 위로 끌어올리면서 들숨을 깊게 마시고 원 팔을 쭉쭉 뻗어내듯 추우 조금 더 들숨을 이용해 보세요 쓰리 포 파이브 깍지긴 손 내려오고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깨 긴장 풀어내고 척추는 바르게 세워준 채 오른손만 머리 위로 가져가서 터치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고개 오른쪽 어깨 가까이 천천히 내려보냅니다 자 스스로 호흡을 몇 차례 이어가 볼게요 자 왼쪽 어깨에서부터 목선을 길게 늘려 보세요 두 번 더 호흡 깊게 이어갑니다 자 손 내려서 얼굴 정면 돌아오고 자세 바꿔서 반대편 이어갈게요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뻗어내고 왼 무릎을 굽혀서 뒤꿈치 회음부로 당겨냅니다 엉덩이 들썩 들썩 하체를 바닥에 밀착한 채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서 한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내려갈 때 허리를 배꼽으로 밀어낼게요 호흡 이어갑니다 자 등이 말리지 않도록 1 가슴도 살짝 앞으로 밀어내듯 2 여유가 된다면 손을 조금 더 앞쪽으로 뻗어내세요 3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채 4 오른무릎도 곧게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5 상체 일으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손 다리 위 또는 다리 안쪽 바닥 왼손 허리 잡고 몸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낼게요 호흡 5번 이어갑니다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몸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늘려가세요 2 들숨을 많이 느껴보고 3 4 조금 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5 상체 일으켜 세우고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기지개 펴듯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팔을 쭉 뻗어냅니다 호흡 5번 이어갈게요 1 들숨에서 척추를 하나하나 끌어올리세요 2 3 허리를 배꼽으로 밀어낸다 생각하고 가슴을 앞으로 살짝 더 밀어보세요 4 5 깍지 낀 손 풀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왼손 머리 위 터치 한 호흡을 마셨다가 4 내쉬며 고개 왼쪽으로 기울여냅니다 4 하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고 오른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낸 채 머리를 왼쪽으로 천천히 길게 목선을 늘려보세요 5 호흡을 끝까지 느껴보세요 5 왼손 내려 고개 정면 돌아와서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 볼게요 양손 앞쪽 바닥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서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캐카오 포즈 마시면서 등 허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으로 멀리 뻗었다가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리면서 턱을 목쪽으로 당겨내고 마시면서 등 허리 오목하게 턱을 하늘 방향으로 쭉 밀어내세요 내쉬면서 등을 말아올립니다 꼬리뼈를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등 허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리고 허리 중립 돌아와서 엉덩이 뒤꿈치에 내리고 무릎을 가지런히 붙여서 뒤꿈치 사이에 엉덩이 들썩들썩 편안하게 앉아서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기지개 펴듯 손바닥 하늘로 쭉 뻗어서 호흡 5번 턱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턱을 몸쪽으로 당겨내 정수리 하늘 방향 1 들숨에서 조금 더 몸을 위로 확장하듯 펼쳐보세요 2 가능하다면 팔을 곧게 펴서 귀 뒤로 멀리 뻗어냅니다 3 허리를 배꼽으로 조금 더 밀어내세요 4 가슴도 앞쪽으로 조금 더 밀어내고 5 손 풀어서 바닥으로 내려오고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양손 앞쪽 어깨 넓이 바닥 한 발 한 발 뒤로 발은 골반 넓이 머리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호흡 3번 이어갑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 전체를 쓰세요 1 2 호흡은 규칙적으로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가져가세요 3 양 무릎 바닥 상체 일으켜 세워서 자 무릎은 골반 넓이 발끝을 세운 채 이 자세에서 호흡을 연결하는 비냐사로 이어가 볼게요 자 마시면서 양팔을 머리로 만세하듯 합장하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으로 가지고 와 손바닥 테이블 포즈 만들고 마시면서 얼굴 하늘 방향 등어리 오목하게 카우 포즈 내쉬면서 가슴 한 손 사이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엉덩이는 뾰족하게 밀어내고 마시면서 업독 발등 바닥 상체 이렇게 얼굴 하늘 방향 내쉬면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반복합니다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 위로 뻗어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 손바닥 지퍼 테이블 포즈 마시며 등어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카우 포즈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팔꿈치는 몸통에 바짝 붙여보세요 마시면서 업독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며 테이블 포즈 반복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으로 손바닥 짚고 테이블 포즈 마시며 카우 포즈 등어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팔꿈치 몸통에 붙이고 마시면서 업독 상체 천천히 일으켜 얼굴 하늘 방향 내쉬며 테이블 포즈 두 세트도 반복합니다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으로 내려와 손바닥 테이블 포즈 손가락 벌리고 마시며 등어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팔꿈치 몸통에 붙인 채 마시며 업독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며 테이블 포즈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으로 내려와 손바닥 테이블 포즈 마시며 등어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며 내려갑니다 가슴 손 사이 바닥 마시면서 업독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며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고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 머리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채 호흡 다섯 번 원 추우 깊은 호흡과 함께 어깨를 열어내고 쓰리 골반을 하늘 방향으로 쭉 밀어내세요 포 파이브 손 사이로 걸어와 자리에 앉고 바닥에 누워볼게요 양으로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껴서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골반 허리를 바닥에 마사지 하듯 움직여주세요 자 바로하고 양 발 바닥으로 무릎을 굽힌 채 발은 골반 넓이 양손 엉덩이 옆 바닥을 짚고 팔을 쭉 뻗어냅니다 골반을 바닥에서 높이 들어 올리고 어깨를 들썩들썩 양 어깨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턱을 몸쪽으로 당겨서 시선은 배꼽이나 치골을 바라보세요 자 호흡 다섯 번 엉덩이 바닥으로 처지지 않도록 높이 끌어올립니다 원 투 무릎 사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릎은 살짝 조여주고 쓰리 치골을 조금 더 높이 끌어올렸을 때 엉덩이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4 5 엉덩이 바닥 내리고 자 오른발을 들어서 발등을 왼쪽 허벅지 위 가능한 무릎 가까이에 내려놓고 왼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왼쪽 정강이 깍지를 껴줍니다 오른손 오른 발 밑으로 집어넣어서 편안하게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무릎 가슴 가까이 지그시 당겨냅니다 턱을 몸쪽으로 당겨서 뒷목은 조금 더 길게 만들어내고 허리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낸 채 몸의 뒷면 엉덩이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머리가 바닥에 조금 더 밀착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고 몸이 한쪽으로 특히 다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균형감 있게 내려놓으세요 호흡과 함께 왼쪽 무릎을 조금 더 지그시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한 번 더 지그시 당겨냈다가 양손 풀어서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내려놓고 자세를 정렬하고 반대편 이어갑니다 왼발 오른 다리 위 발등을 내려놓고 오른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오른 정강이 깍지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냅니다 몸을 들썩들썩 몸의 뒷면을 바닥에 밀착하듯 사용하고 다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양쪽 엉덩이에 균형감을 맞추고 전반적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호흡과 함께 손을 지그시 몸쪽으로 당겨내고 자극하는 자극하는 왼쪽 엉덩이 주변을 의식하세요 손에 힘 풀어 오른발 바닥 왼발 내려놓고 양 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긴장을 풀어내고 바로 하고 한 발 한 발 길게 뻗어서 발을 매트 바깥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양손 머리 뒤 깍지 자 오른팔을 들어서 상체 왼쪽을 향해서 자 상하체를 좀 비틀어서 가능하다면 이마바닥 오른팔꿈치 바닥 자 오른다리 따라오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을 바닥으로 꾹 눌러낸 채 발을 멀리 뻗어낸 채 호흡해 보세요 자 비틀기에서 들숨이 조금 더 깊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호흡을 이어갑니다 두 번 더 호흡 상체 제자리 돌아와서 자세 정렬 발을 매트 바깥쪽 깍지 단단하게 왼팔 들어서 상체 오른쪽을 향해서 가슴 이마바닥 팔꿈치 바닥 왼발 따라오지 않도록 조금 더 멀리 뻗어냅니다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척추가 길어지고 왼발이 멀어지고 허리와 척추를 허리와 척추를 비틀어 가면서 호흡을 이어갈 때 조금 더 건강한 허리와 척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자주자주 사용해야 건강해집니다 제자리 돌아와서 양 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에 깍지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골반 바닥에 마사지하듯 움직여주고 손에 힘풀어서 한 발 한 발 길게 뻗어 바닥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마시면서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쭉쭉쭉쭉 손발 길게 쭉쭉쭉쭉 쭉 내쉬며 힘풀고 한 번 더 갈게요 마시면서 기지개 손과 발을 멀리 키가 커질 수 있도록 쭉쭉쭉쭉 늘렸다가 내쉬며 힘풀고 손 골반 옆으로 가지고 와서 손등 바닥 발은 골반보다 넓게 발끝에 힘을 툭 풀고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목어깨 긴장 풀어냅니다 멈추고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뒷목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팔에 힘을 다 빼서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온몸을 무겁게 머리를 묵직하게 머리를 묵직하게 골반을 묵직하게 골반을 묵직하게 팔다리를 묵직하게 팔다리를 묵직하게 몸 전체를 무겁게 겹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호흡은 의도하지 않고 몸이 시키는 그대로 편안하게 두세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도 고생한 당신 응원합니다 요가 선생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나마스테 고생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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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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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